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권영입니다 메로나가 갑자기 또 2.5 단계로 격상되면서 헬스장을 못 가게 됐죠 저도 굉장히 운동을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메로추맨이라던가 여러가지 벌컷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우리들이 잘 따라야겠죠 그래서 저도 10일 9일이었나 어쨌든 요 기간동안 홈트를 위주로 열심히 할 거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못 가시니까 저한테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홈트 방역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그 루틴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따라 할 수 있게끔 좀 체계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홈트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이프로틴 앰배서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프로틴 측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권역챌린지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린다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어떤 상품이 지원이 되는지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권역챌린지 하면 되는지 고 이제 자료 설명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PD님이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프리홈 워크아웃이라고 이제 루틴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다이어트 하나는 벌크업이에요 다이어트는 보통 체지방 감소 위주 유산소 전신운동 복근운동 이런 위주로 모아져 있는 루틴이고 벌크업은 거의 근력운동 위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을 모아놨습니다 자 다이어트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가지 제가 이제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총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14일 동안 요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데이 원 데이 원에 12분 체지방 소각 15분 체지방 녹이기 이렇게 있는데 요런 이제 체지방 소각 루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층간소음이 많이 걱정되시는 분은 두 번째를 하시면 되고 요렇게 두 개 요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 2로 가면은 하체 마비 루틴 9분 복근 만들기 레전드 영상 이게 있죠 요렇게 데이 2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쭉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날에는 전신운동 3가지 있고 네 번째 날에는 또 하체 힙업 그리고 상체 복근 코어 요런 식으로 제가 여러가지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굉장히 같이 하면 좋은 것들 위주로 요렇게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따라서 14일 동안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은 따라만 하시면은 헬스장에서 하는 것 만큼은 아니겠지만 운동이 많이 되는 그런 루틴을 준비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데이에 맞춰서 따라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14일까지 출석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상 이 영상 댓글에다가 몇월 며칠 이렇게 뭐 출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일을 채워 주시면은 그 14일을 다 출석 체크를 하신 분들 중에서 14분 14분께 마이프로틴 7만원 상품권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뭐 힘들지만 요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인데 같이 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뺄